와가지고 지효하고 저거 좀 해주면 좋잖아 너무 상업적이야 너 얼마 벌라고 얼마 벌라고 얼마 벌라고 얼마 벌라고 얼마 벌라고? 배 풀면서 사러 그 옷 입었으면 옷 입고 계속 돌아다녔다며 이벤트 끝나고 뭐 그때 뭐 그랬죠 왜 그런거야 돈 더 벌라고 돈 왜 안 되냐고 돈 더 벌라고 돈 가지고 계속 돈 가지고 계속 돈 가지고 계속 돈 가지고 계속 내년 어린날에 그러지마 고마워 고마워 지효아 너 어떻게 지냈니? 영화 찍잖아 전주에 계속? 언제 다 찍어요?